신라 면세점 저희 해외에 많이 나가면서 면세점 쇼핑을 자주 하는데 신라 면세점 이용을 하면서 신라 면세점 모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좀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크네요! 웬세점 광고에서는 정말 훌륭하고 멋진 선배님들이 모델이셨는데 저희도 웬세점 제 모델에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씨가 쇼핑을 굉장히 즐겨하고 좋았는데요. 키군이 상당히 알뜰하게 시간을 잘 활용한 편이어서 키군이 가장 좋아 보여요. 정말 평소에도 가장 쇼핑도 많이 하고 웬세 쇼핑도 가장 많이 하는 멤버 같아요. 줄 서서 싫어하는 새 카드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제가 좋은 물건을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가면서 사는 것도 참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이 잘 웃어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포즈나 이런 것들을 되게 뮤직션이 크셔서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활발하게 발랄하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그 덕에 재밌게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촬영 중에 제가 쇼핑백을 들고 촬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멘세점에 쇼핑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정말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화장품이랑 그리고 또 서프라이즈 선물로 주얼리를 해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저도 빨리 언젠가 결혼했으면 좋겠네요. 밖에서는 품절돼서 못 찾는 제품을 멘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구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숨겨진 혜택도 많은 것 같아요. 적립이나 아립이나 틈든 그런 걸 잘 알아보시고 사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만의 쇼핑 노하우가 있다면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좀 더 일찍 출발을 해서 공항에 일찍 도착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필요한 물건들을 최대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한 번 와보시면 두 번 오시고 또 오시고 계속 오게 되고 싶은 곳이니까요. 많이 더 많이 응원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온 세상 어디를 여행하던 You 신랑의 세정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인입니다. 저희 샤인이가 한국을 대표하는 면세점인 신라면세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와 풍부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 신라면세점 앞으로 면세 쇼핑하실 때에는 신라면세점으로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마 쇼핑 노하우가 가득하신 분들은 신라면세점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인이도 멋진 활동을 했으니까요.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라면세점 광고들의 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